아버지,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제부터 넌 옆에 누구 없인 아무데도 못 가 싫어요, 그건 너무나... 널 이용해 날 죽이려고 했어 아니에요, 코브는 날 사랑해요, 날 아껴주고... 그건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었어 프라이드랜드를 떠나지 마라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만 있도록 해 코브를 멀리해 코브를 몰라서 그래요 코브가 스카의 뒤를 따른다는 건 분명해 난 내 아버지의 뒤를 따를 거다 아버지는 절대 할아버지처럼 못 돼요 코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